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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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를 하자고 평생 영화를 하자고 이렇게 저렇게 된 거예요 행복한 시기였었어요 김정일이 시인앤체의 시인앤체는 더욱 노스크란의 필름 비즈니스입니다. 촬영 사람들,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대선 장군 같은 그런 기분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꼭두깍시 먹으셔야 그러면 밥 먹어야 되고 옷 다른 거 입으셔야 하면 입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김정일 thought of himself as an artist. 용사실은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돼 있어요. It was a sensation. 신성격 shooting a film for North Korea. He was full of ambition. Speaking of the studio which he was building. Tapes of 신 talking with Kim Jong-il. Now at that time, no one had ever heard Kim Jong-il say anything. 그리고 신나한테는 입을 하나만 그래서 지금 진히 그라는 건가, Kim Jong-il. Steve McKeon 나오는 무슨 탈출자라든가 이런 영화를 막 당신께서 짜증기를 해가지고 북한을 탈출하려고. 그때 뭐 초조한 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 죽이는 줄 알았다고 나 죽이려고 나 죽이는 줄 알았다